우리 동네 초대석 준비했습니다. 싱그러운 봄날이 됐어요. 싱그러운 봄밥상 이야기로 꾸며볼까 합니다. 네, 우리들의 영원한 셰프 차이리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정말. 날이 많이 풀렸어요. 너무 따뜻해요. 따뜻해졌어요. 봄이 섞어요. 춘곤증이 또 오는 그런 봄날입니다. 맞아요. 졸리기도 하네요, 진짜. 싱그러운 봄날. 제철식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맛과 향, 억량의 삼박자가 골고루 다 갖춰진 봄하면 역시 봄나물이죠. 여수의 대표적인 나물인 거문도 쑥으로 시작을 해서요. 방풍, 냉이, 땅두룩, 부추, 산마늘, 머이, 쓴박이, 망초때, 돈나물, 원추가 제철이고요. 바다로 가시면 또 자연산 미역하고 물미역이, 모시족의 쭈꾸미, 멍게 등이 제철이에요. 네, 정말 만물이 생동하는 봄답게 풍성합니다. 나른한 입맛, 또 봄 입맛을 깨워줄 에피타이저부터 좀 알려주시죠. 오늘은요,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근사한 맛을 내주는 냉이 페스토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맨날 이렇게 쉽다고만 하시면 페스토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정말 쉬워요. 페스토는 바질 페스토에 들어간 그 페스토 말씀?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냉이를 넣어서 하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너무 잘 맞고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드셔본 분들이 비싼 바질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쉬운 거 맞죠? 아, 정말 쉬워요. 소개해 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페스토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가열하지 않고 만든 그린 소스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 번 만들어주시면 냉동 보관해서 꾸준하게 드실 수 있고요. 농도에 따라서 파스타 소스나 아니면 우리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하기가 되게 좋으세요. 재료도 아주 간단한데요. 냉이 200g, 호두 100g, 치즈 60g, 마늘 6톨, 올리브오일 200ml, 소금하고 후추만 있으면 되세요. 만드는 법은요. 냉이는 흐른 물에 충분히 씻어주신 다음에요.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15초 정도만 살짝 데치신 다음에 흐르는 물에 다시 깨끗하게 씻으시고 물기를 꼭 짜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두는 아무것도 없는 후라이판에 그냥 살살살 볶으신 다음에 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커터기 안에 아까 먼저 준비해놓은 냉이, 호두, 마늘, 올리브오일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갈아주시고요. 갈아진 제조에 치즈를 강판에 갈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냉장고에 만약에 파마산 치즈가 있다고 하시면 그냥 파마산 치즈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이제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시면 끝인데요. 넉넉하게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변질도 없이 오래 드실 수도 있고요. 저렇게 빵 위에 올려서 드시면 에피로도 아주 잘 어울려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냉이가 조금 쌉싸래한 맛이 있지 않나요? 조금 안타깝게도 요즘 냉이들이 좀 쌉싸름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여서 그럴 거예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뻗이면서 쓴맛이 도는데 지금은 새싹이 올라올 때여서 그렇게 쓴맛은 없어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단남 없이.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냉이 페스토 소개해 주셨고. 봄나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봄나물을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가 영양성분적으로 좋은 게 많아서 그럴까요? 영양성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데요. 봄나물이 나올 때는 겨울에 땅속에서 그 기운을 모두 다 가지고서는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 여름이나 이때 먹는 나물보다는 단백질의 성분도 굉장히 많고요. 칼슘, 칼륨, 철분이 많아서 피로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비타민 A의 함량이 높아서 또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시력을 굉장히 좋게 해준다고 해요. 그 다음 나물들이 다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졸립다고 했었죠. 춘곤증에도 아주 좋은데요.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방풍은 뇌졸등하고 안면마비 등 풍으로 인해서 질병에 도움을 주는 약재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미식가들이 또 봄철에 최고의 음식으로 꼽는 주룩 같은 경우에도 새콤다콤한 맛과 톡 쏘는 향과 그 다음에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봄철에 봄나물로 최고 중에 최고다 이렇게 꼽고 있어요. 춘곤증 도움되는 봄나물 밥 많이 먹고 또 졸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나물로 배를 채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역 특산품의 봄나물 대표주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검은도 쑥을 또 해놓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럼요. 쑥은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A,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고요. 감기 예방하고 치료에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몸속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서 좋은데요. 특히 이제 검은도 해풍쑥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청정지대에 소금기를 머금은 해풍하고 해무가 쑥에 스며들어서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요. 쑥향이 아주 진해서 부드러운 맛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도 해풍쑥은 인체에 합성이 불가능한 필수 아미노사인 히스티딘이 함화하고 있어서요. 면역 기능 및 혈액순환, 그 다음에 소염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어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지금 너무 각광을 받아서 물량이 없을 정도라고 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물량이 없을 정도? 네. 사실 냉이나 쑥 이런 건 저희가 어릴 때는 잘 안 먹었어요. 맞아요. 쓴맛도 나고. 향 때문에. 향도 나고. 어른데서도 잘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많이 커지면 쓴맛이 많이 돌기는 해서 그때는 약재로 많이 쓰고요. 지금처럼 새순이 올라올 때는 사실은 쓴맛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작게 잘라서 드시면은 아주 정말 향긋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쑥을 활용한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쑥 떡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쑥 버무리가 또 나오고 있고요. 요즘 제철인 모시조개를 넣은 쑥 된장국. 그 다음에 이제 봄하면 또 빠지지 않는 뭐죠? 도다리 쑥국. 그리고 간단하면서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쑥 전하고 그 다음에 쑥 튀김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쑥의 음식과 너무 잘 어울리는 몸이 따뜻하게 하는 쑥 나떼도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데요. 제가 저 간단하게 핫한 쑥 나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카페에서 파는 거 많이 봤는데 저것도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쉬워요. 이거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쑥가루 두 스푼 하고요. 뜨거운 물 30ml하고 그 다음에 우유 200ml하고 시럽만 약간 있으시면 되는데요. 저렇게 예쁜 컵에다가 쑥가루하고 뜨거운 물을 먼저 넣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 단맛을 좋아하시면 여기서 시럽을 살짝 넣으시고 다시 저어주시면 되고요.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주시는데요. 거품기로 살살살 돌리시면 거품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쑥가루 풀어놓은 곳에 데워진 우유를 넣으시고요. 나머지 거품을 위해 마지막에 살포시 저렇게 올리시면 유명한 카페에 부럽지 않은 쑥 라떼가 완성이 돼요. 셰프님이 소개해주신 전체 음식 가운데 저 오늘 쑥 라떼가 제가 가장 좀 쉽게 해볼 만한 게 아닌가. 반가운 메뉴가 나왔어요. 쑥 라떼는 맛도 좋지만요.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해먹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소개해주신 냉이, 달래, 쑥은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봄나물들인데 은근히 우리가 이름도 생소하고 처음 본 그런 나물들도 많이 있다고요. 정말인데요.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은 다 이제 시중에 나와져 있는 나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몇 해 전에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여수에 오셨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제 등산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다닌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 저게 나물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였는데요. 흔히 저희가 풀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나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질경이, 명아죽, 전옥, 개망초 나물들인데요. 저 화면에서 보시면요. 정말 제가 나물이어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삶아서 한 시간 정도 물에 담궜다가 나물로 먹는데요. 그동안 알았던 나물의 맛과 향으로는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보통 들나물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식을 좋아하지 않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철인 쭈꾸미를 양념해서 봄나물하고 같이 해서 제가 비빔밥을 해드렸는데 봄나물이 나올 때쯤 되면 꼭 그 맛이 생각이 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있는 봄나물 쭈꾸미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봄나물 쭈꾸미 비빔밥. 봄나물도 맛있고 쭈꾸미도 맛있고 비빔밥은 더 맛있고 죽겠네요 진짜. 재료는 쭈꾸미 두 마리하고요. 그 다음에 방풍나물, 그 다음에 달래, 냉이, 당근, 개망초, 그 다음에 참기름하고 깨만 있으면 되는데요. 냉장고를 열으셨는데 준비해둔 나물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실 거예요. 쭈꾸미 양념장으로는 고춧가루하고 간장, 다진 마늘 약간, 후추, 그 다음에 올리고당만 있으시면 되시는데요. 삶아 데친 나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에요. 참기름하고 소금만 가지고 주물주물 양념해주시고요. 쭈꾸미는 설탕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먼저 기름하고 마늘을 넣으신 다음에 살짝만 달궈주세요. 그 다음에 쭈꾸미 넣고 올리고당 넣으신 다음에 볶아주시면 살짝 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고춧가루하고 간장을 넣으신 다음에 센 불로 볶아만 주시면 끝나요. 이쁜 그릇에 밥을 먼저 올리시고요. 돌려가면서 나물을 담으신 다음에 저렇게 밥 위에 살포시 쭈꾸미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깨하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솔솔솔 살포시 올려주시면 나물의 향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쭈꾸미의 쫀득함,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봄나물 쭈꾸미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밥 두 공기 넣고 싶네요. 그러니까. 주꾸미는 많이 넣어도 괜찮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봄나물의 향을 많이 느끼고 싶으시면 양념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꾸미를 설탕으로 씻는 게 좀 신기한데 보통 씻을 때 소금으로 씻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설탕은 처음 들어봐요? 제가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설탕으로 씻게 되면 예전에는 아마 설탕이 귀해서 설탕으로 많이 못 쓰시고 소금을 사용하셨는데 소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양념 자체가 너무 짜버리기 때문에 설탕으로 하시면 윤기가 훨씬 더 많이 돌고 더 쫀득쫀득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아니군요. 자 마지막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요즘에 물미역 참 많이 보여요. 네 맞아요. 푸른 바다에서 갓 올린 싱싱한 물미역은 겨울이 제철인데요. 지금이 거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또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칼륨하고 마그네슘, 칼슘 등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그다음에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고 있어서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암 예방에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한테도 아주 좋고요. 또 피를 맑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이를 낳은 후 산무들이 꼭 드셔야 하는 식품이기도 하죠. 물미역은 흔히 살짝 데쳐서 초장하고만 드시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물미역은 진짜 다양한 요리로도 가능해요. 저렇게 이제 데친 미역과 물을 넣고 식초하고 설탕만 넣으시면 물미역 초무침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새콤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저기에 초장하고 오징어만 또 넣으시면 오징어, 미역, 초무침이 되고요. 데친 미역에 양파하고 매운 고추 넣으신 다음에 액젓으로만 간을 맞추시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나물이 되시고요. 요리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요리하기 좋은 재료인데요. 미역에 된장이나 젓갈을 살짝 올려서 저렇게 쌈으로 또 드시면 너무 또 맛있으시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해초, 미역, 쌈인데요. 톳도 요즘 제철이라서 톳과 함께 미역을 젓갈이나 초장으로 올려서 드시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너무 좋네요. 오늘도 맛있는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또 초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